우리는 세상 밖에 나와야 된다 반갑습니다 우선 채널은 아세요? 아니요 죄송해요 이번에 이름이 뭐죠? 언니들이지 근데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? 아니 나는 이렇게 자신을 하는 스태프들 믿고 어떻게 따라가냐고 언니들이지입니다 언니들이지 너무 좋아요 언니들이지 약간의 부켓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스마켓 해외 축구팀 아 해외 축구팀 최 팀장님 최 팀장님 최 팀장님 5분이면 애교지 뭐 팀장이 5분이면 애교지 뭐 박 과장님 박 과장님 너무 잘 어울려 오늘도 일찍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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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대리님 대리님 팀장님은 없고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예스 팀장님 예스 버텨봐 하나 둘 셋 더럽게 못 찍으시네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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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마켓이다 지마켓이다 해티링 이래야 지마켓 텐션 일단 저희 언니들이지 이제 시작인데요 네 술 달라고 술 술 올려놔야됴 거 아니야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발전까지 저 레스코 해야죠 우리 편집자님들 잠자면 안 되죠 일어나셔야죠